음악 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 토익에서 part 5를 구성하는 문제는 30 문제입니다. 그 30 문제 중에서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가 일부가 있겠구요. 문법을 묻는 문제가 일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또 하나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품사 구별 문제인데요 단어의 형태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빈칸의 위치상 가장 적절한 품사를 골라내는 문제를 품사 구별이라고 하죠 품사 구별에는 딱 세 가지 품사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명사이고요 두 번째가 형형사 그리고 바로 오늘의 주인공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험에서 부사를 정답으로 골라내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부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셔야 될 거예요 보통 ly로 끝나는 단어들이 부사의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습니다만 물론 예외는 있겠죠 그렇다면 형태까지 알았다면 부사의 기능과 그 적절한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면 오늘의 학습이 완성되는 거겠죠 부사가 정답되는 여러 가지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사의 기본적인 원칙은 명사만 아니면 누구든 꾸밀 수 있다라고 하는 다재다능한 수식어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쉬웃 조동사와 동사 원형은 굉장히 결합성이 센 두 단어입니다 근데 굳이 그 두 단어를 이렇게 벌려놨다는 얘기는 이 빈칸의 의도가 뒤에 나온 단어를 수식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뒤에 나온 단어가 명사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조동사가 앞쪽에 나와 있는 걸로 통해서 동사 원형이 밝혀졌다면 명사는 아니죠 명사가 아니면 일단 모든 단어는 부사의 수식 대상이 된다는 거겠죠 첫 번째 패턴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비동사와 ED로 끝나는 PP의 관계는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 무슨 태라고도 사실 얘기합니까 수동태라고도 얘기하죠 그럼 공통점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역시 두 단어의 결합은 셉니다 아주 긴밀합니다 그런데 굳이 빈칸을 뚫었다는 얘기는 역시 뒤에 나온 단어를 수식하겠다는 거겠죠 확인만 해보세요. 무슨 품사인지 몰라도 되는데 명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아이고 뒤에 나온 단어 보아하니까 명사는 아닌데 싶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L Y로 끝나는 부사가 정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겠죠. 지금 기출 유형 투까지만 해도 공통점이 뭐냐면. 결합성이 강한 두 단어의 가운데 빈칸이 뚫렸다면 바로 뒤에 나온 단어의 수식어 구겠구나. 그 단어가 명사만 아니라면 정답은 부사?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도 있지만 세번째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Chemical Detergent 까지 주어가 되겠고요. Could Damage 동사겠죠? 그 다음에 또 Fabry 목적어입니다. 화학세제가 그 섬유에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장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빈칸의 위치는. 문장의 마지막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부사는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명사만 아니면. 수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 명사로 쓰이는 거 맞죠. 목적어도 보통 명사 쓰이는 거 맞죠. 부사가 정답 들어가려면 이 자리 아니면 요 자리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주어 동사라고 하는 강력한 결합을 방해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동사와 목적어 사이도 강력한 결합체이기 때문에. 요 중간에 들어가는 게 가끔 민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지막이 온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동사를 꾸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 성분이 다 등장하고 나서 마지막에 빈칸이 뚫렸다. 이 역시 부사의 위치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새롭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똑같은 위치인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도 부사니까 A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건 또한 예외로써. 하나의 단어가 형용사와 부사를 둘 다 갖고 있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뜻도 늦은 늦게. 하지만 이 단어에다가 LY를 붙였을 때 뜻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결국. 이 두 단어는. 부사라고 하는 품사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레잇이 부사도 있다는 거겠죠. 이번엔 뜻이다는 겁니다. 이거는 레잇의 기본 개념을 갖고 간 뜻이에요. 늦게. 그다음에 Lately는 최근에라는 의미적 차이점을 갖고 공부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기업은 그 어떤 신제품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회사는 그 어떤 신제품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늦게 좀 어색하죠. 그렇다면 정답은 Lately. A번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단어들은 도대체 Late과 Lately 말고 누가 또 있을까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는 방금 전에 골랐던 Late과 Lately의 관위와 비슷한 짝들이에요. 다 부사라는 품사를 다 갖고 있죠. 근데 뜻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택지 상에 요 단어들이 구설되어 있다면 품사로 고르시면 안 되고요. 서로 다른 뜻을 갖고 고를 준비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네. 자 어떻습니까 부사라는 품사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일반적인 원칙과 예외적인 원칙 항상 모든 학습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을 먼저 자세히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예외를 챙기신다면 우리에게는 백 퍼센트의 준비가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가능해질 겁니다. 꼼꼼한 복습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지였습니다.